루시드 에스홀 짠 제일 비싼게 뭐 없지않나 루시드 에스홀 그래도 루시드 에스홀이 나오면 제일 비싼게 루시드 에스홀이 나오면 제일 비싼게 데스로이드 루시드 에스홀 루시드 에스홀 루시드 에스홀 루시드 에스홀 여자가 엄청 비싸다 이거 제일 비싼거 봐 아니 왜이렇게 비싸 또 뭐있네 매지컬은 6억 5천이고 프리미엄 패장비 패장비가 8억 5천이고 그 다음에 티타늄 하트가 56억이고 패어리 하트도 뭐 비슷하다고 봐야될거 같고 나머지는 없나벼 나머지는 약간 잡느낌이로구만 아 그거 하나 있네 프리미엄 아크 미엄 미엄 막스에서 뭐 어때 아 근데 이게 골드 에프를 까는게 맞나 아 후회 안할까 나중에 뭐 나오면 어떡하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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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가이 고맙습니다 크기 조절을 해볼까 이 위치가 어디지 여기 그 이제 다 깔끔하게 승리 됐구요 위대한 아카이롬이 나왔고 근데 그거밖에 없잖아 뭐 나왔냐? 뭐 나오잖아 품이형 데미지 스킨은 얼마나 하나요? 홀 40칸을 하나 갖고 싶기는 했는데 아 이게 맞나 까는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아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중에 비쌀 수도 있어 너무 좋은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아이템이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가 나오진 않는군요 아직 소울 40칸이 소울 40칸보다 다른게 더 비싸더라 뭐 나온거 없죠? 없죠? 골드애플도 까서 뭐 나오면은 노란줄 나오나요? 요새 그런건 안나오네 옛날에는 그런게 있었는데 아 아 후회할까 악세서리 마력이 나왔군요 회장비 공격력 스크롤도 본것 같습니다 꽉 찼나봐요 아무래도 소울이 꽉 찼겠지요 그렇다면 말이지 소울 분해기가 있을텐데 소울 분해기 망치는 필요 없으니까 소울 분해기 소울 분해기 소울 분해기 뭐 된거야 안된거 같은데 아우카리아인 아홉개 힐라의 소울이 두개 발레온이 여섯개 소울 분해기는 쌀텐데 소울 분해기 소울 분해기 소울 분해기 다섯개 날씨도 높아 빠진다 아 네네모 에이펙시룡팩으로 모으는거죠 일단 까보자 일단 까보자 에이 흐물량 데이미즈 스킨이 나왔군요 흐물량 데이미즈 스킨이 나왔군요 쿨 네네모 머 또 막혔네 솔브넥이 나왔는데 핫플라투스가 5개가 나왔군요 밤바니는 7개가 나왔군요 카리아인 6개가 나왔군요 아카이러미 하나가 나왔군요 아니 근데 너무 수비창이 꽉 찬다 정리는 언제 하네 아니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이게 정산이긴 하지 이게 맞긴 한데 맞긴 하지 뭐 그래도 안나오나연 뭐 안나오 뭐 안나오나연 뭐 안나오나연 뭐 안나오나연 아 또 꽉 찼다 가방 개만하네 그래도 사직한 가방이라 요새 비싸가지고 또 소울즈 엘룸이 3개가 나왔군요 매그너스가 8개가 나왔고요 홀레드가 7개가 나왔군요 여기 자리가 없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는다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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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고로 보관해 근데 이거 몇개예요 5개씩 풀칸하면 이거 몇개냐 위메그를 본 것 같군요 5개씩 풀칸하면 이거 몇개인가요 아시는 분 하프웨어 하프웨어링 레전드리 아니야 이거 아 맞아 맞아 이번주가 위대한 소울 이벤트 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빨리 처리하긴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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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의자 나왔군요 앨리스 모시기 의자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도 푼 것 같습니다 저도 푼 것 같습니다 아 또 막혔어 아 빡세네 없어 소울 분해 킬라의 소울이 5개 나왔군요 CQ57이 4개 나왔군요 갈레온이 2개 나왔군요 됐나요? 안 한 것 같은데? CQ57이 9개 나왔군요 창구로 넘어 창구로 넘어 창구로 들어가라 창구로 넘어 창구로 넘어 창구로 넘어 회 creating jungek 기둥 이거 다 언제 파냐? 그것도 문제라는 말이지요 이걸도 다 언제 팔꿈 아무것도 못먹나요? 뭐라도 하나 일단 먹어야 되지 않나? 뭐 안나오나요? 매지컬 한숨무기 하나 먹었습니다 한 5억 정도인가 6억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긴 하지 많이 부족하긴 해 뭐 안나오나요? 다 컸어 아 요렇게 1차전이 종료가 됐군요 아직도 많이 남았을걸 건데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남았을걸? 아직 많이 남았을걸? 아직 한참 남았을걸? 아 마우스 휠 올리는데 줄어들질 않는데 4,5차전 까진 해야겠는데 그건 좀 오반게 아 아주 많이 남았어 스쿨을 내려가는거 아 아 그럼 1차전 정의를 대충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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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는것 좀 팔아보자 레전드리 하프 이어링 아 록삼프로는 뭐냐 레전드리 이거는 버그인가요? 뭐라고 표현해요 저거는 3프로는 왜 나오는거지 3.. 잘 팔리게끔 각인이나 하나씩 발라주면 f- 어우 힘댁럭이네 제노는 안 끼냐 에허허 승프로는 왜 나오는거야 그럼 팔 수 있는 것만 좀 팔아보래? 아 이거 파는 거 빡세지 자 키노키오 코드 못 판다고 치고 익스트림 익스트림 얼마죠? 3천만원 하나씩 올려 이거 한 4개 올리고 울프스 퍼플 한 800만원에 하나 올리고 키콕스 퍼플 한 700만원에 하나 올리고 레전드리 하프에어링 하나 팔아주고 3억4천원에 하나 올리고 3억4천원에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얼장 유니트 올려줘 3천원에 한 3개 올려줘 3천원에 한 3개 올려줘 그 다음에 주문서 20칸은 2개 올려줘 아 40칸인데 이거는 40칸 천만원에 850에 2개 올려줘 4천원에 4개 올려줘 블레시피 40칸 와 2천4백만원 질이다 2천2백만원에 Rakaki 또 꼭 팔아야 되는 거 없잖아요. 이어지는 것만 일단 팔면 되지 않나요? 강물용 20만 팔아주고 에이 2천만원? 와 진짜 들인다. 1,800에 강물용 2개 올려주고 식물용 20만원 똑같이 1,800에 한 2개 올려주고 아쉽게도 금액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. 텐세트는 양해 보답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의자 20판 의자 40판 가방 올려주고 150 150 시행 후 40판 올려주고요. 150 일단은 대충 정리를 하고 2차전 가야겠구만. 2차전 가야겠구만. 2차전 가야겠구만. 더 이상 정리를 하고 있으면 네차전 가야겠구만. 2차전 가야겠구만.